석지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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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진 찍지 마세요 문 열어줘요 밥 먹게 왜 밥 많이 먹는데 그 시랄들이냐고 이 개새끼들아 자 밥 먹자 뭐 굶겨 죽일라고 작정을 한 거예요? 밥 먹자고 밥 밥 먹읍시다 밥 먹읍시다 거기에 동지들을 부르겠습니다 문 열어주세요 사원에 일 다 풀었다 내 모습이 기억하니 경력지위를 다 보여주시기세요 여기에서 다 끊어지게 기억하니 시상하게 방금 그려보내지 마라 사람들 그려보내지 마라 동봉도 붙이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냥 그려보내면 되잖아요 왜 정치권에는 왜 외국 언론에는 우리는 노력하고 있다 우리는 많이 권장에 처사하지 않는다 이야기하십니까 자 우리 이제 나올게요 경찰에 도와주니까 나올게요 아 어디 뭐 경찰에 연행 야 야 뭐라고 뭐 연행이야 야 들어와 야 들어와 뭐하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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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해 뭐하는거야 뭐해 뭐하는거야 뭐해 쏙쏙쏙쏙쏙 강재현이 하긴 뭐냐 이게 나와봐 쏙쏙쏙 야 하지마 하지마 내 발을 나갔나봐 왜 하지마 하지마 왜 잡아 왜 잡아 왜 내 발을 나갔나봐 야 야 자 자 여기가 나세요 아니 경찰관이 저희 나오라고 나와 있는데 유튜브를 들어오지 아십니까 저 아 석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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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련라 네 석다 주기